당면 파스타 당면 파스타 하이! 리리입니다! 오늘은 당면 파스타 당면 볶기, 당면 파스타입니다 당면! 당면 양 조절은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네 납작당면, 넓은당면 해가지고 두가지로다가 이렇게 크림소스 두통 써서 볶아봤구요 은 불닭소스, 킬바사소시지, 단무지, 갓김치, 콜라입니다 하이! 우와! 요렇게 넓은당면, 납작당면 둘 다 넓은당 역시 맛있어요 이거 왜 이럴수가 소심 이게 뭐다 주의하기 주의하기 여기에 케일바사 소세지 손 씻었습니다 소세지 손 씻지 마세요 고추가라 고추장 정말 맛있다 소세지 한건 좀 먹다 잘 먹은 편의점 청고추가루 뿌리가 잘 안되니 안에서 양파도 아삭아삭 씹혀요 이번엔 요렇게 넓닭만 두 개 육수 뱅뱅 무는 손에 버무려야한다. 치즈가 처음이기 때문에 치즈가 너무 맛있다.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춧가루, 너무 고춧가루 정신이 고추 GWW 고추장 곱금날끼리 이쯤에서 불닭 소스를 저 하나도 안 느끼했거든요? 음! 음! 느끼한 거 아예 없었는데도 진짜 맛있다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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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섞인거 한입만 더 먹고 그냥 다 비벼버릴게요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.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. 고추와 고추냉이를 먹었다. 고추냉이를 먹었다. 고추냉이를 먹었다. 소세를 없애는 맛 나머지 짭조름 너무 맛있어 별템은 바다. 치즈는 매운 기쁨, 쌀떡, 쌀떡, 엽. 양념 치즈가 희물을 넣어먹으며, 하늘은 вал. 팽이버섯 네 잘 먹었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양파가 많거든요 양파가 많아서 제가 천천히 다른 거랑 같이 먹을게요 소세지도 다른 거랑 나중에 같이 먹을게요 짜요 짭니다 겁나 짜요 지금 나트륨이 여기까지 차올랐어 네 그러면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여기서 끝